게시자는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생성 후 주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토픽을 통해서 어떤 구독으로 데이터를 보낼지 결정한 후에 구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구독은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구독자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구조는 이렇게 1대1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며 1대다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동작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메시지를 만들고 이 메시지는 토픽을 통해서 구독자를 확인하고 메시지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는 메시지로 통해서 구독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구독자는 ACK 반환값이죠. 반환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퍼블리셔, 우체부, 메시지, 편지, 브로커 아니면 채널은 우체국, 서브스크라이버, 사용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단어에서 만들 프로젝트는 온습도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내용을 구축해보려고 하는데요. 라즈베리파이에서 온도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이 21이라는 온도를 이 MQTT 브로커, 우리는 GCP를 이용하죠. GCP를 통해서 랩탑과 모바일의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체부가 편지를 넣고 편지는 우체통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집의 호수에 맞게 토픽이 편지를 넣어주면 우리 사용자들은 우체통에 있는 편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독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ubscribe에 줄임말 입력해주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주제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텔레미터리 이걸로 변경해주겠습니다. 전송 유형은 가져오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설정하고 내려보면 확인기한을 10초로 변경해줍니다. 우리는 빠르게 빠르게 그냥 확인할 거기 때문에 10초 정도의 기간만 있으면 되고요. 제시도 정책을 특정 메시지의 확인기한이 지날 경우 제시도 정책이 트리거되는데 이때 이거를 즉시 제시도로 설정하여 기한이 지나게 될 경우 다시 제시도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GCP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도면을 구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LED를 GPIO 17번, GPIO 18번에 꽂고 스위치는 여기 있는 21번 핀에 연결해줍니다. 나머지는 저항값을 통해서 GND에 연결해주시고요. 여기 부분은 예외로 양극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양극은 3V3 폴드 핀에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완료되고 나면 다음의 내용들을 IoT 코어와 연동하기 위한 사전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는데요. IoT 코어에 연동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레지스트리 아이디, 레지스트리지어, 프로젝트 아이디. 우선 레지스트리 아이디는 우리가 라즈베리파이 아이디로 우리가 라즈베리파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안에는 기기에 들어갔을 때 라즈베리파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리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자신의 프로젝트 클릭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와 오른쪽에 아이디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아이디 이렇게 세 개 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GCP라는 파일을 이용할 건데요. 거기서 이 부분 프로젝트 아이디, 레지스트리 아이디, 디바이스 아이디, 클라우드 리견 이 내용 변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주셔야 각자 스스로 만든 IoT 코어에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고 나면 연동하려는 IoT 코어와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파이썬 3로 GCP 파일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JWT를 통해서 통신이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픽이 디바이스의 라즈베리파이 콘픽을 한 데이터의 메시지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반환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확인합니다. IoT 코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이고요. 파이썬으로 GCP 파일을 실행한 채로 스위치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퍼블리싱 페이로드가 떠야 합니다. 이렇게 누르는 시각, 메시지, 에디, 원투의 데이터, 넘메세지, 몇 번째 메시지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떠야 하고요. 이렇게 뜨고 나면 클라우드 셀을 실행하여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셀은 GCP 우측 상단에 있는 다음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고요. 이후에 클라우드 셀을 사용할 거라는 승인을 진행해 줘야 합니다. 클라우드가 GCP API 호출을 위해서 사용자 정보를 인증하는데 그 내용 승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gcloud pubsub subscription full sub auto-ack limit 10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들어간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Gcloud의 pubsub subscription의 full 그리고 subscribe name 우리는 이제 구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sub이 적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리미트 10개 10개의 데이터만 출력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전송한 데이터들을 gcp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구성된 데이터를 원격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데이터는 led1과 led2인데요. 상단에 있는 구성 업데이트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뜨게 됩니다. led가 on off에 사용하는 데이터로 led1과 led2는 led가 켜지고 꺼지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로 다음과 같이 한번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led가 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라즈베리 파이에도 다음과 같이 qos1으로 led가 켜졌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pub과 sub 내용은 embedded 시스템 그러니까 iot를 구축할 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로서 다음과 같이 한번 알아두고 나면은 여러가지 iot 기술들을 구축할 때 매우 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용으로도 쓰이며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